지방에서 뽑힌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뇌물을 추고 달아난 일이 일수였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조선은 전쟁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일단 대통령만 되면 왕이 되어버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나라를 볼 때면 불가사의한 그런 면입니다. 선출된 대통령의 지력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너무나 뻔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오만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오만가지에 대해서 손을 댑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길 수 있고 전문가들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매막히면 충분히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민주공화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조차도 정신구조는 아직도 왕조시대의 시민이 아니고 신민, 신민의 것과 비슷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능력을 던져버리고 하명과 지시와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정치권력은 항상 공동체가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두통거리였습니다. 오늘날은 조선조처럼 정치권력에 의해서 약탈이나 수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징벌적 과세의 남발, 억압적인 규제의 양산, 날로 높아지는 정치권력의 영향력과 목소리, 납득할 수 없는 악법들의 광행,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 등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한국사에서 여전히 정치권력의 정상화가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서울과 조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시면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과 보통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상호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1592년 선조 25년 음력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첫째입니다. 한양을 방하기 위한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도성을 방하기 위해서는 3만 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동원 가능한 것은 4분의 1에 불과한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한양 도성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모두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외군이 밀려온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할 수는 한 도망갈 국림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조에 소송된 향군, 지방에서 뽑힌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뇌물을 추고 달아난 일이 일수였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조선은 전쟁을 맞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국민들과 위정자들이 잘 기억해야 될 임진왜란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도망갈 국리만 했다.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웠던 조선군 총사령관 신입이 4월 28일 날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틀 후인 선조는 4월 30일 날 새벽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한밤중에 서둘러서 도성을 빠져나가서 5월 1일 날 개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조가 한양을 떠나자 백성들이 경북궁에 불을 질렀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인 서울에 쳐들어온 외군이 태조 4년 1395년 이후에 200년간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북궁을 불태운 주체가 외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선조 때 문신인 이기입니다. 1522년부터 1600년까지 살았던 이기는 송과 잡슬이란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이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피난가는 임금의 수례가 성문을 나서자마자 성한 사람들이 궁궐 안으로 다투어 들어가서 임금의 재물을 넣어둔 창고를 탈취하였다. 그것도 모잘라서 경북궁과 창덕궁 창경국 등 세 궁궐과 육부 그거로 크고 작은 관청에 불을 질러서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넘쳤고 한 달 넘게 화재가 이어졌다. 백성들의 마음이 흉적의 칼날보다 더 참혹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조선의 지배 세력과 백성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처럼 간격이 심했던 겁니다. 워낙 수탈이 심하니까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백성들이 나가서 왕이 가자마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네 번째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수탈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 가난한 농민들은 수탈에 가까운 병력세, 군포세를 지불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하기 이전에 9년 전인 선조 16년, 1583년도에 항해도의 순무어사로 나갔던 김성일은 군포, 병력세 때문에 도망가는 백성들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버렸으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외군이 한양에 진입하였을 때 분위기는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이 평온했다. 평화시처럼 시장도 열리고 물자도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서울에 들어온 외병들과 서로 어울려서 술판도 버리고 도박도 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정류재란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시오가 일본인들을 한반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죽여라라고 명령했지만 임진왜란 때는 상당히 평화로 왔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외군에 자발적으로 가다담은 조선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5월 4일날 선조는 계승에서 다시 평양으로 도주하려고 하면서 윤두수에게 묻습니다. 적병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절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데 사실인가? 선조실록 25년 5월 4일자 기록입니다. 선조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외군 구성요소 가운데 절반 정도가 조선 사람이란 것을. 선조는 조선을 버리고 여동 만주로 도망해서 명나라 제후대접을 받고 살 국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서해 유승용과 함께 여동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졸릅니다. 그러니까 서해 유승용이 왕이 조선에서 한발중망 떠나면 조선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막습니다. 선조의 뜻을 끊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계속 재건합니다. 여동에 가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다. 계속해서 여동 땅 가서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지 혼자 나가서 여동에서 명나라 비호하에 제후노릇하며 살겠다는 그런 왕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선조가 마음을 먹은 데는 선조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은 데는 조선 백성들이 대거 일본군에 가담하는 그런 정보를 선조가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도 선조가 듣기에는 일본군의 절반 정도가 조선의 양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가혹한 병력 제도와 조세대 때문에 조선보다 외군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백성들이 발로 외군을 찾아간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어느 시대나 정치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정치가 계속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고생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조에는 조선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항상 정치권력의 문제였지 민초들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정치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국민들도 깨어나서 서푼이 돈 때문에 표 던지면 안 되고 좋은 그런 정치가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정치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돈 몇 푼 주니 그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